살릴 수 있어! 살릴 수 있어! 이거는 못 살리는데? 아 뭐야! 야 뭐야! 왜 죽이고 있어? 좋았다! 여기 다 있네? 이거 4번님이 좀 이상한데? 왜? 집에 사람! 집에 사람! 이측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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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측집이 나왔을 때 같은데? 모르겠어 왼쪽으로 가봐! 그럼 따라가봐! 따라가줄게 이측집! 이측집 안에 잡은거지? 아 이측집 안에 잡았어 하나 몰라 어딘지 봐봐 붙어줄게 이측? 이측집이 상태나? 아 그같이 사운드 들린거야? 이측집이 내가 이거 그냥 뛰어 들어간다 조목들고? 맞아? 이거 따라와 따라와 봐 맞아 이거? 어? 뭐지? 뭐 들려는데? 죄송합니다 벌써 4킬! 벌써 4킬! 벌써 4킬! 거기 형 빠져! 한자 때려놨어 2킬! 나이스! 절대 안 잡! 나이스 나이스 넌 느낌 있어 절대 안 잡! 나 자신감 뿜뿜했어? 나 자신감 뿜뿜했어? 나이스! 아 좋았다 하이파이브 그거만 못든 나오더라고 우위로 좋아 우리가 우위로 잡았어 나 나이스 좋다 좋았어 나이스 둘 좋다 형 나 둘이나 잡았어 걱정마 나 둘이나 잡았어 나이스 나 느낌 있다 형 지금 오! 이럴수 슈스로 성당 2층 머리 안되 아 성당 2층 기절 스나이퍼에 넣어 기절 박아 박아 나이스 야 타 타 타 타 성당 2층 스나이퍼 타워 2층 하나씩 기절 여기 화킬 찍어야 돼 잡았다 타 타 타 화킬 넣고 화킬을 하나 기절 주점 라스트 주점 라스트 주점 죽이면 안돼 가고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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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그렇게 하지 말라 죽는다고 그러다가 양반아 치킨 먹어야 돼 이제 뭐야 왜 하나해 야 우리 뒤에 올라왔다 이거 봐줘 봐줄게 봐줄게 폭간다 폭간다 그거 두대 개 세대 뭐야 킬팩 갔어? 어 근데 내 킬 아니야? 둘 다 킬팩 낀 거 둘 다 킬팩 낀 거 이즈 안에 있다 동사 머리 내밀지마 동사 머리 내밀지마 이미 뒤로 갔어 끝났어 끝났어 여기 3번 뛴다 그거 기절 3번 기절 하킬이 안돼 나 하킬 찍을 수 없어 픽스 D거든 고장 픽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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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싸우는 애들이랑 원통은 끝 아니야? 여기 끝났어 여기 3번? 안 돼 더 있어? 뭐야? 아 경박사 뭐야 아 이건 아니지